그런데 임수롱 씨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유혹할 때 노래를 부르신다고. 다 빠지지, 그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노래방 같은 데 가게 되거나.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좀 자주 제가 18번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 널 사랑하지 않아. 크러쉬가 부른 뷰티풀. 뷰티풀죠. 그럼 뷰티풀을 한번 우리가 짤. 뷰티풀. 뷰티풀. 생성할 영상으로. 좀 이따 다시 들어볼게요. 영업 영상. 아, 아, 아. 중간에 가라도구나. 아, 너무 좋아. 그런가. Summa's song. 천천히. 뷰티풀.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 속에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 lov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목소리 너무 좋아요 노래 잘하고 싶다 너무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가 진짜 깨끗하고 청아 하셔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다리 힘이 셀 거라고는 정말 생각났어 정말 진정민 하긴 거죠 Beautiful life praying Words It is beautiful lif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